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현장에 경찰보다 국정원이 먼저 도착해서 소방대원들이 지휘해 현장을 조사하더니 이제는 구급차 블랙박스 현장 영상 중 기묘한 시기에 딱 28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. 왜 하필 중요한 순간에만 늘 이렇게 중요한 영상들이 사라질까요? 문득 지난 2013년에 들었던 명대사 하나가 기억납니다. 국정원 대선 개입권을 수사했던 경찰들이 증거자료들을 확인하고선 싹 다 갈아버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. 혹여 지금 이 순간에도 설마 중요한 무언가를 싹 다 갈아버리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?